와, 이게 베린이다. 오늘의 컨텐츠! 오, 라카이가 다 싸요, 살려줘! 아니, 혼자 왜 거기 있어? 베린이 코스프레 안 들키고 치킨 먹기! 저 배틀그라운드 복귀했습니다. 복귀를 명 받아볼다. 카베를 가볼까? 카베에 많은 복귀 유저가 있지 않을까? 어이, 반가방가루. 님들 복귀 유저임? 오늘 무료화됐던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나도 복귀 유저임, 복귀 세트 샀음. 와, 이게 베린이다. 부스스? 혹시 부스스 좋은 총인가요? 아니요. 불러요. 오케이, 하지만 써야지. 오, 라카이가 다 싸요, 살려줘! 아니, 혼자 왜 거기 있어? 그걸로, 그걸로 뛰어감. 야, 우리 초장! 여기 양각이야, 여기 양각이야. 초장! 초장 살아야 해! 감사합니다. 튈까요, 그냥? 쬐, 쬐, 이거 쬐야 돼. 튀어, 튀어, 튀어. 헐. 헐. 몰라, 몰라.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 헐. 헐. 몰라, 몰라. 헐. 얘 끝났다, 끝났다. 끝나는 것은 뭐였구나? 나도 죽었다! 까비, 까비. 아, 어렵다. 진짜 어렵다. 배구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아, 너무 재밌다. 4번님, 말렙이다. 4번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요리팀 개못해요. 그냥 맞아, 그냥 맞아. 솔직히 양심을 얹고 얘기해봐. 우리 잘해, 지금? 방금 못 봤어? 양각 맞고 죽었어. 일단 맞아, 일단 맞아. 일단 맞아. 야, 잠깐. 야, 2번 뭐해? 2번 왜? 아니, 나 왜 이렇게 가? 니 뭐, 뭐해! 아, 나겠다. 아직 왜 그래? 아까 부스스 엄청 좋던데? 나도 부스스 써야겠다. 부스스 괜찮던데? 4번님, 부스스 괜찮은 총 맞나요? 네, 괜찮아요. 아, 역시. 누가 쓰레기라매. 나쁘지 않았다고, 방금. 아이, 그 끈. 아, 미안. 아, 내가 잘못했어. 여기 베릴 있거든요. 베릴 좋은? 베릴 좋은. 오케이. 총 좀 쏴볼게. 얘 반동 너무 심한데? 미친 연기력. 뭐. 뭐? 1번 시실 운전 중. ㄲㄲ, 들김. 눈치가 빠른데? 어? 드론 뜸. 드론 이거 뭐임? 비싼템인가? 뭔지 모름 나도. 어?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뭐임? 빠가짐. 미쳤음? 부수면 어떡함. 얼마 전 김블루는 태폭탄 드론도 만들었던 인간이다. 담배나 대로 먹었을 때 왜? 내가 드론 태블릿으로 핑 찍어줘 지금. 어휴? 와우. 감기의 어휴. 팀킬의 핫키로 만원. 하.. 아 진짜 안 돼. 팀킬하면 정지당할걸요? 굴림보였으면 이미 한 다섯 번 죽여.. 아하.. 2번님 뭐함? 한 명 없이 시작한 전투는 결국 내가 친구 여름만.. 아 왜 계속 죽음? 왜 계속 죽음이라고 있네. 1번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돼. 2번이 가장 먼저 다운되고 이렇게 게임을 안 함 저기. 뭘 안 해 안 하긴. 혼자 뛰어가다 다치하고 죽음. 그래놓고 남탓함. 1번 어딨어? 응 못 잡아. 응 영원히 뛰어. 응 5초 남았어. 응 올라갈 거야? 아 쓰.. 팍착해 팍착. 다음판 샷건 만들고 지키먹기? 왜 어려운 거 시켜? 미친 미친 미친. 다른 애랑 같이 내렸어. 다른 애랑 같이 내렸어. 죽어 그러면. 누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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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또 저러네. 2번 또 저러니. 아니 근데 진짜 배 어이없다. 이번엔 또 왜. 이번엔 또 뭐가 어이없는데 이번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기 저한테 안 와요? 저 지금 총 먹었습니다. 봐봐. 나한테도 안 와. 너님은 떨어지자마자 하셨지? 나이스 나이스. 한 대 더 한 대 더.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술탄 술탄 술탄. 컷! 그치 그치. 1번 왜 헬멧을 안 먹음? 먹었는데? 다 이뚝인데? 이거 뚝배기 아님? 너네? 응. 뭐 소리임? 눈도 안 보이는데 배그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심한데? 어디 사람 있다고? 차. 아 차 있다며? 저거 저거 듣지도 못해. 뭐라고? 보지 못한 것보다 듣지 못한 게 나아. 아니? 배그는 싸풀이지. 눈 없이 플레이하면 어떠세요? 또 짜증나게 하네. 미안. 웃으시는 것 봐. 오늘 좀 깐족 떼고 싶었음. 다음 판 팀길 가능? 내가 먼저 함. 기대하셈. 가능 가능. 오케이. 1번부터 죽이고 시작하죠. 남한테 죽으면 어떡해? 아휴. 퀸인데? 여기 사람이 있어. 이 집 안에. 저 안쪽에. 버기, 버기, 버기. 버, 호. 나이스. 1번만 나고 나서 이렇게 냈어. 1번? 7번 땜에 옵니다. 오빠 저거 봐. 돌 위에 저러고 있는데. 여기 올라가면 잘 보일 거 아니야. 멍청. 그럼 죽겠지. 위에인데 왜 죽어? 갈매기가 때리냐? 어떻게? 어디 사냐? 아재 개그 극혐이네. 뭐야 2번 쟀다. 와 이거를 배신하네. 아 근데 확실히 무료가 되니까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도로감 도로감. 죽지마쌤. 이거 반. 오우. 안 돼. 하나 더. 하나 더. 컷. 1번이 잘하네. 진짜 잘하는데? 총만 잘 쏘. 오우. 엄마한테. 뭐야. 살 수 있어. 돈맞팀. 다 잡았음. 오우 나이스. 1번이 잘한다니까. 1번. 왜왜. 1번 조심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왜? 우와 핵인줄 알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어떡하지? 여기 봐봐. 루트트럭 개 많이 오지 않음. 세대 온 거 같은데? 아까 한 두 대 지나갔지 않아? 뭐지? 뭐라 부르더라? 불집이라고 그러잖아, 불집. 불집? 그 김블루 집에서 불집. 산옥에 루트트럭이 4대가 지나가는 자리가 있어. 불집하자, 불집. 김블루야. 김블루야. 얘 믿지 않네, 믿지. 김블루 진짜 잘하던데. 걔 못 탐? 아 못 탐? 내가 알기로. 내가 잘할 리가 없는데, 그죠? 여러분? 이번 판 마지막으로 보고 갈게요, 자야 돼서요. 오케이! 기대하십시오, 사장님. 아까 4번쯤에 DMR 있던 거 같은데, 그거 드시고 오세요? 저 아까 샷건 뻥 봐가지고, 샷건 좋은 거 같아서 써보려고. 나는 유튜브 보면서 배그 배웠어. 나도 처음에 유튜브 보고, 재밌겠다, 이러면서 한 건데. 봤을 때 뭐 판다고 하는 거니까 잘하는 거였다. 잘하긴 하더라고. 나 진짜 김블루 걔보고 배웠거든. 유튜브에 그 있더라고, 반동 잡는 법? 그거 보고 배웠어. 본인 홍보, 홍보 열심히 해야지. 에리건 님, 김블루 목소리 좀 닮긴 했다. 아, 또 이제 칭찬. 근데 그 사람은 솔직히 너무 잘하긴 해. 진짜, 진짜 잘하. 나도 그렇게 잘하고 싶다. 엄마한테! 다 닦아, 다 닦아. 다 닦아, 다 닦아, 다 닦아. 나이스, 나이스! 세 명 나와, 세 명. 천천히, 천천히. 저기 위에 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난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상위에 내가 있는 거였는데, 얘 혼자 아닌 듯? 안 나오나? 아니 그게 못 아닌데. 이는 거 죽이네. 나이스. 한 명 기절하고 한 명 남다. 라스트. 컷! 나이스! 호호! 겨우 이겼네요. 혼자 밀고 다니기 힘들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죄송했어. 재밌었어. 10만 원! 10만 원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아리들 너무 재밌다. 그래도 복귀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뭔가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무료화 시즌. 복귀 유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좋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를 확인해주세요. 그거 반대쪽임. 그치 그치. 이게 왜 붙어. 개발자분들 한숨 이제 담배나 내려오는 거 때문에. 왜? 미친. 왜 되지? 옛날에 윤드래쉬 메타 제가 말도 안 되는 조회수를 한 번 뽑았었던 조회수 690만. 오빠 지금 못했던데. 막힌 거 아니었나? 네, 되더라고요. 윤드래쉬. 복과 함께 떨어지기 메타.